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마꽃이 피었습니다의 저는 기분 좋아지는 쇼핑에 책임지는 윤채빈입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귀여운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연휴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6시네요. 6시. 지금 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벚꽃이 막 흩날려서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서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봄비가 가랑비처럼 이렇게 새봇이 내려서 저도 사실 벚꽃이 좀 다 떨어질까봐 되게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좀 우중충한 그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욕실을 환하게 비춰줄 그런 귀여운 제품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분 전환 한껏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럴 때 또 귀여운 요술봉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친구들이 좋아하는 코딱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한껏 더 업된 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헬로우 키리 이거 제 거예요. 헬로우 키리를부터 시작해서 Let it go! Let it go! 우리 또 겨울왕국의 엘사와 그리고 이 친구는 뭐야?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맞아 맞아 안나 안나 자, 엘사와 안나 그리고 귀염둥이 라바 모든 캐릭터 친구들이 총출동한 것 같아요. 이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욕실을 화사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상에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이 친구들부터 한번 소개를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세요. 오늘 만나시는 모든 제품들은요. 욕실에서 욕실에서 진짜 환하게 화사하게 기분전환 시켜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샤워볼입니다. 샤워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떼비누, 샤워 떼비누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엘사가 출연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엘사 그리고 안나. 안녕 친구들! 얘기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안녕. 난 엘사라고 해. 나와 함께 즐겁게 목욕해볼래? 넌, 난 안나요. 안나라고 해. 나와 함께 목욕하면 더 재밌을걸? 나랑 하자구. 아니야, 나랑해. 나랑해. 아니야, 나랑하자구. 네, 이렇게. 지금 재미있는 잠깐 짬을 내서 즉석 인연극을 해보았는데요. 쌍둥이가 있는, 자매 쌍둥이가 있는 가족, 그리고 그냥 뭐 언니, 오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특히 저는 자매들 있는 가정, 그리고 쌍둥이 있는 가정에 너무너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동딸이라도 상관없어요. 외동 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요즘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 거기 보면 우리 쌍둥이, 서은이가, 서은이, 서준이, 특히 서준이가 엘다, 엘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진짜 저도 애기들을 참 좋아하는데, 서은이, 서준이를 위해서 저 이런 김숙 씨는 그때 방송 중에 보니까 김숙 씨가 막 엘사 분장을 하고 친구들 앞에 짬 하고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저가 정말 저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진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엘사 캐릭터 복장을 하지 않아도 이런 샤오블를 하나로 간단하게 재미있는 인형극을 선사해